두 장을 제거합니다 엘리트 길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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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진 엘리트 길방 골진 독지 청동 액체 천적 독과 내장 액체 슬라임이네 슬라임 슬라임 더 스파이어 슬레이 더 슬라임 슬라임 포션 저거 두개 다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슬라임 딸기. 생크림. 초밥. 아, 내 치료길. 나. 나. 돌집만 적절히 났으면. 와, 추석. 니마님. 14개월 구독감스. 고맙습니다. 와, 해피 추석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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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변전. 도닥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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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이거 좀 다시 4장 해체해버린 잔상불 잔상입니까 현상입니까 3자 돌림 어딜 보시는 겁니까 리아카 리아카 대단원 6장 해체 4장 해체 4장 해체 5장 해체 6장 해체 아까도 얘네들한테 돈 뜯긴 것 같았는데 기분 자신감 포션 쓰면 잡기나 견뎃 포션 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누가 보면 도갈 있는 줄 알겠네 이걸 곰을 못 잡아서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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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시고 튕겨내기 탈출구 고기에 탈출구 엄청 좋긴 한데 돈이 없네 돈 없으면 못사지 이게 50원이 나오네 이게 50원이 나오네 탈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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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tert출구 이 사람이 사네 이게 내 요성이다 어? 드디어 자연수양하려군 그 경 마냥 리트가 손해라면? 3차 논이 개이득 찬스였다면 아, 여기서 재건 이벤트가 나오면 앞에 상점이 술목소지잖아 아, 여기서 재건 이벤트가 나오면 고개라도 싹아? 고개라도 싹아? 아니요 자산하르콘 와아 유독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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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쫌 약해 맥독버프는 엄청 예전에 없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옛날이던데 얼리 액세스 시절인데 4, 6에서 5, 7 됐을거에요 독지르기도 작도 형상 형상 밖에 없지 싶은데 아니다 무안가자 무안가 무안가 무안 거지같은거 많이 쓰긴 하네 아스트롤라베가 잘 뜨면 거지같지 않겠지 트롤 망할걸 공포는 괜찮은거 같은데 공포는 0코로 덱 하나 지울 수 있으니까 괜찮을거 같은데 흠 빌어먹을 잔상 할렐베 아스트롤베 고고 빌어먹을 잔상 하렐베 빌어먹을 잔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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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네. 어떡하지? 계속... 화상 몇 대 가지면 골로 가겠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석재 달려. 제비. 제비 나도 이거는 힘들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네는 템포가... 너무 빨라. 산턱보다 빨라. 근데 희귀음을 해. 먹을 거 많아 보이니까. 야... 전경. 이렇게. 아니 전경기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주면은 쓸 수가 없지. 이마 카드 하나 더 보겠네. 자세한 사람 줄까? 자세한 가질래요. 이마 카드 하나 더 보인다. 이마 카드 하나 더 보인다. 이마 카드 하나 더 보인다. 도대체. 앞 도대체. 앞 도대체. 가격. 오, 도대체. 이제 저주받는 이벤트 없잖아 다일로이 다행히 지금 ㄷㄷ ㄷㄷ 흐미 단수신경 단수신경 잘 나왔다 단수신경은 잘 나왔는데 단수신경선 그냥 설략하달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저거라도 안 쓰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잡은 것 같기는 한데. 나 이걸 못 찾겠어. 내장에서 만나요. 아 근데 이거 상태 이상 들고 이러면 좀 낙지긴 하겠다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때려서 잡을 수 있나. 다음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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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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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캐시그 때려서 힘 깎인거 열받네 캘리도 있어서 첫 턴 부스트할 콕션 드로우 콕션 에너지 콕션 이 나왔어 에너지 포션을 조졌어 그래도 쌍절곤 치워 본다 불거리 불거리 나이스 앱도 쐬고 견전 쐬고 저거를 제비를 두 개 들어야겠다 제비를 두 개 들어야겠다고 하느니 10-0-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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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2,000원이야 2,000원. 거지야 거지. 거지. 미션 성공. 1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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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00원.